자, 항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코에서 K-바이오 FDA 허가 속도 기대감을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언론도 이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그동안의 국내 언론에서는 크게 이 HLB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좀 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위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결국은 NDA 승인 신청 그리고 FDA 허가라는 부분은 아마도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가장 빠르게 대한민국 1호 항암제로 지금 승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지금 가장 높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높죠. 이미 뭐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약물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더 좋을 수밖에, 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중간에 이제 어떻게 뭐 잘못돼서 드랍이 되거나 잘 안된다. 이럴 가능성보다는 끝까지 와서 성공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막바지에 가서 뭐가 좀 이상하다 해서 독성이나 이상한 게 있더라. 부작용이 있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다시 기술 반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부분은 크게,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미 뭐 한 7년 이상 검증이 된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때가 되면은 다시 급등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급등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상당히 외도적으로 세력들이, 세력들이 뭐 워낙에 힘이 좋은 세력들이라서 주가를 가지고 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HLB의 가능성은, 리버세라닙의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 때가 되면 다시 또 강한 파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파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하락이다라고 좀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기에는 HLB는 움직임이 보통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제올림픽 출전한 K-BYO 기대를 높였죠.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리버세라닙.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투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닛 에어비언. 기술 수출 상업화 등 비즈니스 성과 기대가 높다. K-BYO 업계 긍정적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미국 FDA 허가 속도, 기술 수출 등 성과 기대감을 높였는데 400여 개 이상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에 암확해졌죠. 아스코 2020이 2년 연속 비대면으로 하다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가 됐고 세계 각지에서 참여한 기업들이 개발 중인 항암제 혹은 항암분야 기술의 임상 결과와 동행이 공유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한량의 매드팩트 HLB, 네오이민텍, 엔케멕스 제넥신, 에어비언, 크리스탈 지노믹스 등 신약 개발 분야 외에도 의료 AI 기업인 루닛, 그리고 유전체 분석업체 지니너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참관업체들은 이번 임상 발표를 통해서 자세 브랜드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서 저마다 다른 성과 도출에 기대를 거렸습니다. 자 HLB가 지금 나오죠. HLB, 이제 HLB에 상당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낭환자 대상 리버세라닙 임상이상 결과 급격한 진행성 환자 80% 이상에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가가 확인되었다 라고 발표를 했죠. 선낭암은 침샘암, 선낭암이라고도 불리는데 치료가 매우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고 해당 질환은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블록버스터 항암제로 임상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반응률이 5%에서 10% 수준이거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거를 지금 15%까지 끌어올렸죠. 이번 임상 결과를 토대로 HLB는 최초로 1차 치료제 탄생인 만큼 리버세라닙의 가속 승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측 관계자는 미국 FDA와 가속 승인 및 신약 승인 신청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방침이다 라고 밝혀있죠. 현재 선낭암의 간암 등 여러 적응증을 추가적으로 임상 중이죠. 중국 항서제약의 미국 자유사인 루자나 등과 협업해서 앞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을 해낼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유한양행도 이번에 레이저틴이 FDA 조건부 허가 신청 속도에 기대를 키웠습니다. 파트너사 얀센이 아스코에서 발표한 렉라자 그리고 리브리반트 병행요법 임상 이상 중간 연구 결과 기존 타그레소 치료의 뇌성 있는 폐암환자 18명 중에서 7명이 암의 성장이 억제가 됐다. 6길 이상 반응이 유지가 되었다. 6길 이상 반응이 유지가 되었죠. 지금 S몰에서 공개될 단독요법 3사 임상결과법을 통해서 레이저틴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머지않아 FDA 조건부 허가 신청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나지면 큰 입장 전달은 어렵다. 가치 성장에서 기대가 높다 라고 하고 있죠. 지금 레이저틴입이 먼저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리보세라입이 먼저 진행이 될 거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지금 선낭암이라는 부분에서 진행이 될 거고 선낭암이라는 부분에서 NDA 승인 신청 긴급 가속 승인이죠. 가속 승인을 선낭암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게 할 예정이죠. 여기서 FDA 쪽하고 뭔가 컨센서스가 좀 맞아 떨어진다 라고 하면 상당히 스피드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상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주가는 대반의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간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비교 데이터가 딱 있기 때문에 얘는 아주 안 되는 게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주가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건데 이번에 이렇게 산을 크게 만들고 있죠. 어느 시점이 또 되면 또 강한 상승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또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크게 떨어뜨리고 있지만 크게 떨어뜨리고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매도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홀딩하고 있다 보면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매도 기회를 잡았다 그러면 해서 물량을 늘리는 자금만 해 나가면 되죠.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물량을 늘리는 자금만 좀 해 나가면 되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선낭암 간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기업의 가치가 크게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강한 상승이 흐름은 일어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세력들 마음.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내릴 만큼 또 크게 내리고 다시 이제 리보세라니어에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간암데이터에서 발표 요 부분과 또는 선낭암 FDA하고 긴급하게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또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기는 복지부동의 위치 밖에 되지 못합니다. 선에 지금 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쉽지 않겠죠. 쉽지 않다. 좀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도 좀 올려주는 차가다가 내리거나 아니면 약간 양봉을 만들어줄만한 그런 지금 환경이죠. 워낙에 과매도가 심하게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약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거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절대로 그렇지 않다. 좋은 데이터를 보여준 상황이고 손에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여기서 움직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겠죠.